캔디크러쉬 소다 267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중앙에 있는 잼 물고기부터 죽일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인다니까 뭔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엔 미러볼 콤보를 이용해서 죽여줬는데 기본적으로는 세로 줄무늬 같은 걸로도 제거가 가능하니까 물론 대신에 중앙에 세로 줄무늬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딱히 다른 것은 없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맵의 잼을 가득 채워 나가시면 돼요.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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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남은 부분을 공략해주면 되는데 노란색을 해주고 그러면 남은 부분을 물고기가 마무리해주겠죠? 수고하셨습니다